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6월 무편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방학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시간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7월은 또 어떻게 공부하고 8월은 또 어떻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9월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더불어서 요즘 공부 잘 안 되죠. 그럴 시기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원래 날이 더워지면 사람이 지치면서 공부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공부뿐만 아니라 업무도 그래요. 직장인들의 업무도 6월이나 이렇게 7월 그쯤 들어가잖아. 8월 이렇게 가면 다 추축 쳐주고 다 힘든데 그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고 남아있는 후반기, 하반기 우리가 엄청 열심히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 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힘들고 그게 누적돼서 지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일본 캐스트에서는 일단 6월 모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벌써 공부 시작하고 있겠지만 남아있는 기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가라는 걸 방향 잡으면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에 선생님이 써놓기를 6월 모평 이후에 남은 반 그래요. 아직 반 남았어요. 반 남았어요. 그렇죠. 반은 갔는데 반 남았어요. 시간은 아직 우리 편이다. 라고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맞아요. 시간은 아직 우리 편이에요. 6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선생님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선생님 저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수학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국어를 놓친 것 같아요. EBS 공부하려니까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고 저 이제 막 불안하기만 나는데 저 이제부터 해도 될까요? 라는 얘기 많이 물어봐요.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걸 거예요. 답답하죠. 선생님들도. 왜냐하면 초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올해 시험 보는 학생들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다들 아 예예예. 이렇게 듣고는 그리고 이제 와서 팡 하고 6월 모평에 한번 맞으니까 어 선생님 어떡하죠? 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들 답은 다 똑같아요. 어 해. 하면 돼 제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 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고 다니고 지금 하면 돼.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얘기도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이미 레이스가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치. 그 남아있는 반을 열심히 뛰어왔던 친구들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으로 홍콩콩콩 하고 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집중을 못했거나 수학이랑 영어를 잡고 그 다음에 국어를 하려고 봤는데 수학 영어가 안 잡히길래 국어를 이렇게 봤더니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어쩌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직 반이 남았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이 이제 뭐 반 남았냐 아니면 반밖에 안 남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시간은 아직 우리 편이에요. 특히 국어는요. 단기간에 성적이 와 하고 오르지는 않아요. 미리 얘기하지만. 내가 얘기했어요? 단기간에 그렇게 성적이 빤빤빤 이러고 오르지는 않는다니까. 그런데 국어는 누적된 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점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일교시잖아요. 놓을 수가 없어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라는 거는 시간은 아직 우리 편이다 라는 거 있죠.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할 겁니다. 일단 모평이 끝났어요. 이제 한 번 확인한 거예요. 한 번. 그동안 이제 뭐 학평도 받겠고 사설 모고도 받겠고 뭐 했겠지만 이제 6월 모평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내 공부를 어떻게 그동안 해왔지? 라는 거 한 번 확인이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9월이 있고 9월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정리 여러분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날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덜덜덜 떨다가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한 번 확인했어요. 한 번 확인했어요. 어땠어요? 잘 봤어요? 시험? 근데 이번에 나온 점수가 그렇게 썩 높은 점수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나와서 한 얘기는 시험장 밖에서는 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채점하고 난 다음에 와 와 틀렸어요. 이렇게 나왔거든. 받았을 때 별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채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와 나 여기서 함정 빠졌네. 와 이 함정도 내가 빠진 거였네. 이렇게 됐다 그러면 6월 모평이 우리한테 방향을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예 빠밤 하고 어려운 거 주고 죽아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 잘 해놓고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면 풀 수 있게. 그치? 그렇게 이제 시험 방향을 우리한테 정해준 거니까 6월 모평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 방향이 이렇게 정해줬다.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지도 하나를 지금 준 거야. 지도 하나를 주고 9월 달에 하나 더 줄 거고 그거 두 개 들고서 이제 12월 수능 가서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못 봤다고 당황하실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가. 근데 이번에 이제 6월 모평 보고 난 다음에 또는 평상시에도 화작을 틀리더라 이거지. 열 문제 거달라? 열 문제인데 사설모고를 받든 아니면 학평을 받든 아니면 이번에 모평을 받든 간에 화작에서 화작만. 그 화작만 시간을 한 20분 썼다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화작에서 실수가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수가 아니고 해서 틀린 거야. 일단 화작에서 하나 틀렸잖아. 그럼 문법에서 네가 또 하나 틀린다고 쳐. 그 다음 문학에서 또 하나 틀린다고 쳐. 독서에서 두두두 틀려주면 그냥 등급은 날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화법, 장문, 문법은 다 맞았다 치고 독서가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은 거거든. 이게 제일 많은 케이스야 그게. 아니면 뭐 독서는 난 잘하네. 독서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독서는 잘하는데 와 문학 완전 선생님. 문학 완전 아씨 너무 힘들어.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화법, 장문, 문법은 잘한다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학 한번 해보자. 독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화법, 장문, 문법에서 흔들려 지금. 아 그럼 얘도 문제고 쟤도 문제고 걔도 문제니까 다 힘들어지잖아. 셋 중에 가장 먼저 빨리 잡을 수 있는 게 화작이에요. 화법, 장문, 문법 중에 이 두 개가 제일 빨리 잡혀.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금까지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해왔으면서 그게 방향이 안 잡혔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엄쌤의 화작공태라고 있어. 이거 화법, 장문은 지금 공부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한 번만 딱 공부해놓고 안타까워 죽겠네 그냥. 한 번 딱 정확하게 유형 잡아놓고 개념 정리하고. 화법에 왜 개념이 없어. 장문에 왜 개념이 없어. 있지. 문제 유형 다 있거든. 그거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수안에서 풀든지 아니면 수특에서 풀든지 기출에서 풀든지 뭐 상원학교 문제 풀든지 경찰대 문제 풀든지 구할 수 있는 거 시중에도 좋은 문제집 되게 많거든. 그걸로 쫙쫙 연습만 해나가면 돼. 그게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 다르거든 얘들아. 그래서 화법하고 장문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등급 이런 친구들 있죠.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당장 공부 시작해서 빨리 끝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서 연습만 하면 되니까. 문법은 거의 한 번 봤지요. 이제. 그치. 뭐 선생님 걸 봤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걸 봤든 문법은 거의 한 번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저 아는데요. 까불지 말고 한 번 정리하시고요. 진짜. 이게 이제 실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시험장에서 문법은 바로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바로 보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게 이게 문법에 독서형 문법이 나와서 길게 들어가거나 유벌법형 보니까 이제 나왔었죠. 짧은데 문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순식간에 시험장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시간하고 달라가지고 조금 보고. 와 뭐야. 와 벌써 한 3분 지나갔네. 이렇게 돼. 그런데 이러면 벌써 멘탈이 흔들리거든. 내가 생각해 나왔던 계획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문법 문제를 얼마 만에 풀어야 돼. 라는 계획 내에서 그게 소화가 돼야 뒤쪽에는 문학이랑 독서에서 시간을 안 쫓긴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문법을 만약에 이번에 봤을 때 시험 봤을 때 약간 좀 시간 좀 많이 걸린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또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고 이렇다 그러면 문법도 지금 처음 의문부터 시작해서 담화까지 싹 다 줄기대로 줄기대로 한 번 훑어야 돼. 진짜 공부해야 돼. 공부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는 어 이제 문제 풀어야지. 문제 풀면서 나오는 것들 복습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하고 장문하고 문법은 진짜 지금까지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한 번만 하세요. 지금 딱 이 시즌에 한 번 해두면 앞으로가 행복해. 앞으로가. 열다섯 문제는 맞았다 치고 또 실제로 맞고 이게 얼마나 든든한데 3분의 1을 맞고 가는 거잖아. 거기서 실수가 없잖아. 당연히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공부 안 했으면 이거는 반드시 특히나 등급이 3등급 이하인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있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틀리는 친구들 있지.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고 가주셔야 그래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한 번 만약에 정리를 끝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쫙 훑어주고 혹시 약점 있는 거 없었는지 알았지? 그런 거 하나씩 다 여러분들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거 선생님 강리로 다 있어요. 엄쌤의 언어문법 노트라고 있고 이건 엄쌤의 화장문 노트라고 화법 장문 노트라고 있으니까 선생님 도움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되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 거라도 아니면 혼자서라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인데 참 독서는 안 늘죠. 응, 그치? 독서 참 안 늘어. 독서 참 안 늘는데 그 안 늘은 이유가 말이야 독서력이라는 얘기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독해력, 독서력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그게 진짜 있어. 어릴 때부터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봤던 독서력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들은 여러분들하고 독서 지문을 이해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어휘야. 어릴 때부터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온 친구들 거기 나오는 단어들 같은 것들을 다 이미 익숙하게 반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빠른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열심히 책 읽었지. 그리고 난 다음부터 해! 하고 안 읽은 친구들 있지. 그리고 읽었다고 해봐야 기껏 나오는 게 뭐인 거야. 그냥 뭐 만화책이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이런 건 몇 번 읽었는데 그 이후에 문자화 되어 있는 거라고 인터넷 동영상에 나오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화면에 나오는 그 글들 요거밖에 읽은 것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독서에서의 그 어떤 글들은 그런 종류의 글들이 아니잖아요. 일상 접하는 글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책을 펴고 우리가 봐야 되는 전공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한 번 이렇게 훑어보고 어 이해가 다 됐어. 이거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 나 이거 독서력이 없어서 나는 독해력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너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평가해보겠다. 이렇게 평가원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1, 고2, 고3 그 평가원에 상상하는 말이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요. 94년도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게 독서교과서예요. 독서교과서가 있어요. 독서교과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국어 1학년, 2학년 때 봤을 때 국어교과서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국어에 독서, 문학 다 섞여있는 그 내용 속에 독서가 다 있었어. 그럼 EBS는 계속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앞으로 EBS가 반영비율이 떨어지든 말든 그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되는 게 아니니까 70%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평가원 측에서 말하는 건 너네가 따로 공부를 해서 전공 공부를 해서 교수님 초빙해서 배워와서 이걸 풀 수 있게 할 게 아니니까 지금 자신이 만약에 독서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없다. 나는 노베다. 와 독서는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방법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을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거라는 것 또 멋있는 이런 어떤 공부 방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막 화려하게 이렇게 막 독서를 풀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그것까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그냥 독서 지문 나오는 거 3개 6월 달에 봤던 것처럼 가나로 나오든 아니면 하나 통으로 나오든 또 그 다음에 하나 통하로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6문제, 5문제, 4문제 나오는 거 또는 5문제, 5문제, 5문제가 나올 수 있죠. 어떤 문제 이용으로 나오든 간에 15문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읽고 우리가 문제 풀고 답 맞춰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걸 기본부터 성적이 지금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공부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에서 계속 벽을 느끼는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그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독서의 기본이요? 독서의 기본은요? 평가를 써 말하는 건 항상 평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의 답은? 지문에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거든. 그 기본부터. 그래서 읽는 방법이랑 문제하고 두 개를 같이 연관 지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는 아마 지문 읽는 법만 계속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문을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지문을 100% 이해한다. 환상이에요. 지문을 100% 이해할 수도 없는 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볼 때 한 지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총 해서 15분 그 정도 15분, 15분, 10분 정도 해도 35분 15분, 15분 하면 45분 그러면 45분에 풀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 화장이랑 그 다음에 화장문이랑 문학을 엄청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치? 정확하게 딱 잡는다고 해도 3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서 우리가 독서를 끝을 내야 돼. 그런데 에이 100% 이해는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데 그래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기본이 아직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만 드립다 푸는 거 잠깐 멈추시고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 번 그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엄쌤의 독소노트라고 있어요. 제목이 이리저리 헤매다 길을 잃은 너를 위한 엄쌤의 독소노트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아직 성적이 잘 올리지 않거나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선생님 도움받아서 공부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혼자 공부할 때도 기출문제집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사설로 다른 거 보는 것보단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EBS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독서만큼은 EBS보다는 기출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제가 같아요. 같은 주제에 다른 지문 나오는 거라 EBS도 독서 같은 경우 연계가 나올 때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주제가 연계됐다. 이 문제 유형이 연계됐다. 라고 말하거든. 그런데 그 주제나 그 문제 유형은 다른 문제집에도 있어. 꼭 EBS만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건 독서에서는 그렇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평가원 측에서 제시하는 게 독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문을 선정하고요. 문제 유형도 일치 문제, 보기 문제, 어휘 문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한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성적이 지금 중상위권, 중하위권, 중하위권이라든가 아니면 중상에서 상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독서 때문이다. 그러면 기출 문제집 하나 사서 나와 있는 거 단락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첫 단락 읽어서 내용 파악하고 난 다음에 문제 나와 있는 거 먼저 보시고요. 풀라는 게 아니고요. 문제 뭐가 있지? 라는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 바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보다 속도도 줄고 그리고 정확도도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외에 다른 방법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독서를 풀 수도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거고요. 알았죠? 자 문학은 EBS를 바탕으로 가셔야 돼요. 수환 나왔어요. 수환하고 수택하고 두 개를 같이 딱 가지고 가면서 걔를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기출 문제 볼 때 기출에 나와 있는 지문들, 작품들 있잖아. 연결되는 거 되게 많이 나와서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EBS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EBS를 낸다, EBS를 외워라! 이게 아니고요. EBS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기출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 니들이 작품을 골라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평가원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내가 시를 봤다고 해서 그것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설에서 EBS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멘큼 나와 있는데 소설은 이만큼이야. 나는 이멘큼밖에 공부를 안 했어. 그것만 드립다 외우고 간다고 여기 나와 있는 시험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부에서는 말을 하기를 어차피 EBS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작품에 제목만 나오는데 뭘로 공부하냐?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제목만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그 작품이 나오잖아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걸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렇게 시간을 줄이면 독서에 쓸 수 있는데 왜 EBS를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EBS를 그럼 공부를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선생님이죠? 네, EBS 수능특강이나 아니면 수능완성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다른 작품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퍼져서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를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그냥 EBS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해서 기출까지 같이 확장되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향처럼 그냥 그 작품만 끝! 이게 아니고 그 작품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문학 공부하는 게 쉬워질 거예요. 결국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 풀어야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문풀에 나와 있는 개념들 익히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서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걸 EBS와 기출을 같이 놓고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뭐를 봤냐면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을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건가 라는 거를 크게 한 번 넓게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국어를 몰아서 오늘은 국어대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도요. 나도 이제 이걸 업으로 삼고 선생님 진짜 평생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공부만 하고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게 선생님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7시간, 8시간, 9시간 계속 국어만 하면 나도 머리에 쥐가 나요. 나는 정말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쥐가 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국어는 한 번에 몰아가지고 막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틈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화법이면 화법 다섯 문제가 세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화법 장문하고 같이 가면 열 문제인데 세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거기 나와 있는 네 문제 같은 경우는 화법이랑 장문이랑 융합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 한 세트 푸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한 20분 잡는다 그러면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 내서 그게 20분 시간 내는 건 될 수 있지. 두 시간 내는 건 어 좀 힘든데 수학 때문에요 선생님 영어 때문에요 과탐 때문에요 사탐 때문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근데 20분은 괜찮잖아 그럼 그 20분에 화장문 한 세트 풀 수 있잖아 충분히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우리가 나와 있는 문제가 15문제인데 그거 푸는데 20분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20분에서 25분 정도 그 시간 낼 수 있잖아요 독서는 좀 한 시간 정도 내셔야겠죠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빨리 풀어야 되지만 머리 아플 테니까 한 시간 정도 담다고 치면 독서 매일 한 시간 정도 아니야 아니야 한 시간 내기 어려우면 한 세트 한 세트 15분 잡고 한 세트 그 한 세트 15분은 낼 수 있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라서 공부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공부가 안 될 때는 그러면 잘라서 공부해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매일 꾸준히 그만큼 공부해주고 마지막 마무리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집중해서 문제 풀고 어차피 우리 시간 집중해서 문제 풀어야 돼 그치? 집중해서 문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만 확보가 돼주면 그럼 모의고사 한 회분을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상적으로는 나오거든 이해했지 그치? 80분은 아예 몰아서 하는 건 힘들 수도 있는데 끊어서 잘라서 여러분들 틈나는 시간마다 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인강을 들으면 어쨌든지간에 40분에서 50분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병의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중간에 인덱스 넣고 끊어주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케치를 하시고 잡으셔야 되는데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복습하는 거 1시간 정도는 잡아야죠 그러면 이제 국어가 2시간 20분 정도라 2시간 반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제 풀은 지금 안 한 거고 문제 풀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확보해서 다시 가야 되는 거고 자리에 앉아서 3시간 또는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반 정도 이제는 매일 하셔야 돼요 네? 매일이요? 매일 해야 돼요 진짜로 국어도 이제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니까 뭐 선생님이 더 이상 잔소리할 게 없는데 국어도 그만큼 하셔야 돼요 1교시예요 시험을 바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1교시 진짜 땀나고 엄청 무서워요 수능 시험이 그래요 오죽하면 비행기도 안 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게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공부해 왔던 내용들을 다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나는 국어에서 등급을 받지 못할 거고 그러면 수학이랑 영어나 아니면 다른 시험까지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1교시에만 우리가 시험을 잘 진짜 넘어가주면 그러면 다음 코스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공부의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국어는 이제는 공부를 해야 돼 얘들아 국어에서 네가 등급이 나왔다 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순간 나머지 수학이랑 영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린 노력이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국어는 잘 봤는데 저는 한 해 더 하게 됐어요 이거보다는 국어도 잘 봐서 저는 이제 한 해 더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선생님이 너네한테 국어만 몇 시간씩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적어도 인강 듣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 한 시간 정도는 같이 확보를 해줘야 되고 하루 끊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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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나눠서도 괜찮으니까 그거 나눈 시간 여러분들 더해서 어쨌든 공부할 수 있게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안 되면 오늘은 화법 작문 문법하고 내일은 독서하고 그 다음 날은 문학하고 이것도 괜찮아 모의고사의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았지 그렇지 그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했던 실수로 또다시 반복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와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면 난 진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을 만큼 공부하고 있어 그게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진짜로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뭘 더해 아 됐어 됐거든 이게 아니고 본인이 느낄 거야 아 너무 힘들어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아 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게 처음인데 아 이거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점수 당연히 나와야지 안 나오면 진짜 억울하지 이런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아요 엄마가 그만해라 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엄마한테 인정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지 가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꾸준히 매일 진짜 매일 슬러프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국어는 해야겠어요 어우 이렇게 돼주면 뭐 성공 그 자체로 이미 벌써 성공이에요 앞으로 마인다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6월 7월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연애라는 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 연애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더라고요 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리를 당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만해 라든가 우리 대학 가서 만나자 이런 얘기 듣고서 막 흔들리는 거야 그냥 막 저기 풍선처럼 흔들리는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와 나 환자 하겠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앞으로 나갈 일이 너무 많은데 자기 혼자 자기가 가서 빙산에 쾅 하고 머리로 부딪히고 피로 철철 흘리면서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 정리하셔야 돼요 알죠 선생님 지금 가서 말할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제가 지금 만약에 어떤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감정이 정리가 된 상태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요 관계를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이든 뭐든 다 접어서 꼭꼭 이렇게 감춰놨다가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펼치세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막 슬프고 힘든 데 가서 부대끼면 그건 정말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마치 춘향이를 보고 싶어했던 몽룡이의 마음처럼 잘 간직해 뒀다가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관계를 다시 지속하고 싶다 그러면 지속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다고 그러면 선생님 좀 걱정이 됩니다만 지금은 그냥 공부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사랑해요 연해요 제가 무슨 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그냥 그렇게 혼자 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외로움이죠 누가 있고 없고로 떠나가고 외롭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나 독학 재수하는 친구들 요즘엔 재정학원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독학 재수학원 또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 있는 것처럼 다 잘 돼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데 힘든 거예요 나하고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진짜 친구 한 번 만나면 안 될까요? 대학 갔던 친구들 만나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한테 기운을 받고 싶어요 기운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야 어떡하지 그게 안 되더라 상반기에는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잘 버텨왔는데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참 수험생활 그지 같다 그죠? 이거 이번에 끝냅시다 이번에 끝내고 내년에는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버텨왔으니까 너무 미안한데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도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줄넘기 어때요? 줄넘기 좋은데 100개 하면 숨이 막 차거든요 숨차거든 숨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잠도 잘 올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잠을 자면 푹 몸이 쉴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에 공부하는 것도 좋거든 줄넘기 좋고요 산책하는 것도 좋아요 30분 정도 밥 먹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저녁 때 이제 집에 가서 엄마나 아니면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같이 아빠는 엄마하고 같이 강아지는 데리고 그치? 아빠랑 같이 가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산책하고 한 바퀴 돌고서 이렇게 마스크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공부 이외에 다른 쪽에 잠깐 이렇게 내가 시선을 뺏기는 건 아니잖아 영화 보는 건 시선을 빼앗기고 다시 못 돌아오잖아 그치? 노래도 들으면 지금 듣는 노래는 안 지워진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잠깐 공부해서 잠깐 벗어났다라는 그런 해방감만으로도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책상에 이름 붙였어요 혹시? 필기 도구에 이름 붙였어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이름 붙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종이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아 이제 잘할 수 있어 오늘 한 번도 잘해보자 하고 자기하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잘 버티고 끝까지 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힘들고 막 번아웃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날도 올 거야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서 이 그지 같은 수험생활 왜 그런 거 알아요? 그지 같은 이 섬에 내가 두 번이나 오다니 이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지 같은 이 수험생활 몇 번씩 하지 맙시다 이게 뭐 재밌는 거라고 그잖아요 한 번 이렇게 확 우리가 가야 되니까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알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싶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한탄하세요 그럼 선생님도 같이 또 나도 오늘 힘들었어 라고 같이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게시판에 선생님이 이제 글 남기니까요 선생님이 글 쓰니까요 와서 상담글로 여러분들이 남기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는 중에 나한테 말할 거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스스로 정리가 되는 과정도 있고요 또 자기가 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한껏 이렇게 멀어지게 외로움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참 여러분들한테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거기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피디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우리도 생선 처음 겪어보는 이런 괴상망측한 일들을 겪어보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잘 버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해 줘야죠 응원하는 게 선생님 일이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또 다른 인강 선생님도 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라고 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얘들아 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가 우리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아주 이성적으로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응원의 기운 받아서 남아있는 시간도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화장문 반드시 먼저 공부하기 화법, 장문, 문법 그 다음에 독서는 기본부터 다시 한번 보기 문학은 EBS를 바탕으로 공부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매일 꾸준히 네가 이기랑 내가 이기랑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꾸준히 마무리 잘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건강 잘 유념해서 공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말 거세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도 더 힘내서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 열심히 찍도록 할게요 화이팅! 우리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